광명만더 큰 스님께서는 불가를 증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대적정 산매해서 보신 이후 부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존경을 가득 담아 부처님을 찬탄 공경하며 소원하신 발언입니다. 금일 발언문은 현지사 부산분원 주지스님이신 보문스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광명만덕 태사분님 발언문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귀하옵니다. 부처님 무량공덕 대적정 산매 위실력은 측량하기 어려워라. 연불 산매 밝은 빛은 벗게 두루할 때 참된 마음 모아세게 근본을 알고 우러러 찬탄하오며 제자 광명만덕 서원하옵니다.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옵고 새새 생생 태어남도 죽음도 정법 교단에 충성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일체가 드러나지만 스승과 제자 어긋남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무량억종 광명 삼계 두루빛나 중생들 성근 따라 보살핌 주실때 자비로운 이타행 너와 내가 따로 없나이다. 제자가 살고 있는 오탁 악세는 깨끗함보다 더러움이 많으며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나이다. 접촉으로 쌓인 죄업 연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찌들고 짙은 고단한 몸과 마음 정신까지 혼미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할 때 의중대왕 낳듯이어 건강은 회복되고 마음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천산매 중 적정산매 신통지 묘력 으뜸이며 삼계의 견줄자 없나이다. 금강경 수지 독성하고 석가문 입을 연보라는 선남자 선녀인은 육도 윤회세계 끊어주시고 삼계를 탈출하여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 성전에 태어나 청토보살 인가받고 우담발라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일념으로 모든 부처님 찾아 연보라는 중생들 구제하실 때 자비 광명 밝게 노사 심중에 있는 소원 모두 성취될 수 있게 보살핌 주시옵소서 제자 광명만덕 8원 하옵니다. 불기 1565년 신축년 4월 초파일 제자 보문 낭독 울립니다.